저희는 지금 하산을 와서 이제 밥 먹는 대로 이제 왔습니다 점심은 이제 막국수집 땡으로 상현이 형 못 탔네 깨 다녔는데 상현이 형 저 상현이 형부터 얼음을 태고 그랬어요 인사 한 번 했다가 또 이제 나도 내년이면 33시라 아 또 훈이 때문에 이렇게 2주 연속 이벤트가 있었는데 너무 좋고요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초코살롬 드리블을 볼 수 있어요 훈이 형 잘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 초코를 봐요 아 아 이 풍산 후에는 또 먹어줘야지 다들 적극적으로 KTTV에 응해주셔야 돼요 DBTV 딱 담아야 되니까 DBTV 구독자가 100명 넘어졌지 홍수에 먹방차 한 번 가자 팬분들도 홍수에 먹는 거 좋아하거든 이거 올려가지고 아 그냥 먹어도 훌륭하거든 아 아 아 넌 글렀다 응? 아 먹는 거 보니까 들렀어 아 야 맛있게 먹어봐 더럽게 먹지 말고 아니 맛있게 먹어야지 또 더럽게 먹으래? 야 아 벅 한번 해줘야지 나 못했어 야 잠깐만 면치기 한 번 보여줘 면치기 면치기 한 번 보여줘 아니 먹방 한 번 보여줘 우석아 이런 거 다 해야 돼 나 차일 것 같아 아 나 그냥 먹을게 이런 거 다 해야 된다고 문구만 할 거야? 너를 왜 먹고 안 와요? 저 다 먹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형이 먹방 뭐시지 정주이 형 먹방 한 번 가시죠 렌치기 할 거 같아 정주이 형 형이 고개를 좀 들고 드세요 정수리밖에 안 보여요 부끄러워하잖아 정주이 형 최악이야기 안 먹어 안 먹어 우리 또 정주이 형이 먹방 야 끝에 다 먹은 다음에 여기다 사인해줘 사인해주면 공짜예요? 응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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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받고 나오면 이거 마칩 때렸는데 여기 다 나가는데 아 네 TV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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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보여드릴게요 아 유튜브는 뭐야? 이거 철판 깔아야 돼 철판 맞겠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형아 봐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해야지 이렇게 이거 뭐야 허선 TV야? 이렇게 두고 먹어 허선 TV 아니에요? 아니야 약해 약해 진짜 약해 사장찌 하시죠 아 약하다 어 퍽 면치기밖에 안 보여 아니 면엔는데 면엔 먹다마 나 나 마 뱉어 형들 좋아한다고 이런 걸 좋아한다고 면 한 두 줄로 먹었다 아 면 찌개 왜 잘라는데 아니 면 찌개로 왜 잘라는데 아니 흡입력이에요 흡입력 아니 면 찌개 끝까지 먹는다 면 찌개 끝까지 먹는다 이거 어떻게 먹어? 이것도 다른 거 아니야 진짜 많이 심어야겠다 사람들이 아 이거 왜 주작인다 주작 주작 면 찍고 싶어요 면 찍고 싶어요 면 찍고 싶어요 면 찍고 싶어요 면이 거의 지금 육상패딩이야 면이 거의 지금 육상패딩이야 면이 면이 거의 지금 육상패딩이야 안 올라가는데 아 약해 진짜로 아 너무 약해 형이 흡입력이 안 좋아 어? 형님 헤어스타일 너무 이쁘 저거에요 저거 이에 만약에 방송에 나가지 넌 죽는 거야 이에 머리가 방송에 나가지 넌 죽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아 진짜 얼마든지 진짜 못 쓴 거야 내가 이렇게 생겼어 진욱이랑 홍석이랑 누가 해봐 외모 대결했어요 외모 대결했어요 라운드 원 파인 안 봐도 비워지 뭐 홍석이랑 진욱이랑 컨트 짜기로 했어요 외모 대결 이렇게 하나도 무거운게 지겠네 아 그냥 잊어 이렇게 빼고 자 이거 스모고 포샵이거 다 빼고 어어어어어어 아 맞았다 포샵 잘 받았잖아 안해요 카메라 칸면공수잖아 형 아니에요 똑같이 연습을 하고 야 딱 자고 일어났을 때 바로 스웨이거 왜 나 자고 일어났네 진다고 홍석 이렇게 여기 진다고 근데 홍석이가 포샵이 좀 심하긴 해 아 또 왜 그러세요 형상이야 아니 너 솔직히 카메라 인스타 올리면 포샵 잘 받았잖아 아니야 따가와봤어 아 자야겠다 어플 잘 한번 해줘 어플 잘하 아니에요 안해요 야 어플 광고 도로 저쪽으로 가면 돼 어플 홍보드로 아 진짜로? 어 컨텐츠 하나 찍으면 되겠네 아 진짜로 어플 어? 안 돌아 들어오겠냐 덥네 아 더 아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저로 아 벙진 살아났다 이 정도는 등산이 아니라 그냥 뭐 가볍게 삶 마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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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예요 직동산 정도 되더라 아 오늘 쏘리 기팅 사내야 너무 좋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KT 쏘리뽀 화이팅 예 맞춘 거 아니잖아 근데 우리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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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